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입 오브 오토 캠핑장에 1박을 하고 강변에 이렇게 산책을 그건 또 뭐야? 환풍기 안이 안이 이 집 너무 늦었는데도 잠이 가지 하다 춥고 Hyper 발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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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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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아마도 지금 얼음이 얼은거 봐서는 영하권인 것 같은데요 아 추운 날씨에 이렇게 여기 강변에 이렇게 산책을 나와 있습니다 음 이렇게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마 좀 뭐 날씨도 날씨 지라도 조금 늦게 아 아침 산책을 출발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온도가 낮으니까 야 그 고프로가 고프로가 작동이 안되는군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좀더 좋은 구속으로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